나 사주 안 물을게 네 얼굴 보니까 알 것 같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네 내 앞에 있는 너는 굿새월의 공순이다 야 굿새월의 공순이야 소녀가장이어야 돼 어려서부터 능력이 얼마가 됐든 간에 능력이 없어도 니가 동생들 다독이고 챙기고 엄마한테 다독이고 마음을 위안하고 너를 돌볼 새가 없어 내 욕심 차릴 새가 없이 살았어 나이도 어릴텐데 맞아요 나이도 어릴텐데 근데 지금 너 혼자 있어 아니야 그러면 걔도 궁금하겠구나 같이 있는 애도 내 하나만 묻자 너한테는 있잖아 아버지 보기 지질락이 없을 거야 맞아요 그치 이 아버지가 밖으로 돌아다니고 식소를 건사를 못하는 아버지야 맞아요 맞지 네 능력도 지질락이 없는 게 지 식구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맞아요 진짜 그치 네 목소리만 크고 여보 엄마가 어릴때 보면 여보 이건 아니에요 왜 막 이러고 맞아요 그런 가운데서 니가 동생들 다독이고 울고 있는 엄마 다독이고 니 엄마가 너를 의지하고 살았어 네 성실하고 착하다 근데 배움이 없어 부모 덕이 없다 보니 망설 특별한 자격증도 없다 망설 응 그리고 니가 살고 있다는 그 뭐 옆에 있는 남자친구 어? 네 걔는 무능할 거야 망설 니가 그것도 벌어먹여야 될걸? 지금 딱 그러고 있어요 그만해라 지지배야 왜 사서 고생하니 이유는 딱 한가지야 전요 내가 덕볼라고 한건 아니구요 뭐 10이 나가나 11이 나가나 어차피 뭐 누구 덕 보기도 어려운데 마음이라도 의지하려구요 그게 맞는거 같아요 마음의지 걔가 니 마음을 위로하고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너의 착각으로 살고 있는거 같은데 선생님이 보기엔 너한테 특별히 막 애살스럽게 정성스럽게 너를 귀하게 내가 가진건 없어도 그렇게 대하기보단 그냥 너가 니 만족으로 그냥 사는거야 객관적으로 보면 너한테 잘할게 없어 돈 없어도 내 보기에 걔 게임 많이 한다 아 맞아요 게임에 환장한 새끼야 그 새끼가 게임 때문에 직업을 못 가져 어? 일을 하다가도 게임하고 싶어서 너한테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직업을 안가져 나와 일하다가도 그거 하고 싶다고 말하자면 게임 중독자고 응? 중독이야 거의 맞아 게임 많이 해요 응 그리고 너가 게임이나 이런거 못하게 하면 졸라 승질내고 짜증내 아 맞아요 근데 과하게는 안해 왜? 첫번째 찌질하고 두번째 걔도 갈 데 없고 세번째 무능력해서 너한테 밥이라도 얻어먹고 자기는 게임만 하고 싶어 네가 선택해봐라 오래갈까요 안갈까요? 오래가면 안되지 오래가지 않게끔 네가 선택해야 돼 야 네가 타고난 밭도 어? 자갈밭인데 그것도 모잘라서 어? 절벽 끝에 네가 서야 할 이유는 없다 보면 대게 보겁고 덕없는 것들이 지보다 못한거 만나가지고 두배 세배 힘들어 좀 얕게 살자 어? 어? 착해 빠진 년아 어? 네 좀 계산기 두들기면서 얕게 살자고 언제까지 그렇게 네 살점 내어주면서 살래? 응 내가 분명히 그랬지 너는 소녀 가장이나 다름없어서 이렇게 왔을 때 부모님도 걱정이 될 거고 맞아요 너한테 동생도 있으니 동생도 걱정이 될 거야 너나 걱정하고 살아 어머니 어머니 네 어머니 몸도 고생을 하셨고 맘도 고생을 하셔서 몸도 맘도 성하지가 않아 병환이 있다는 얘기야 응? 네 병환이 있는데 금방 돌아가실 분은 아니지만 응? 아휴 일을 하기는 점점점점 힘들어 일하시니? 아니요 지금은 일도 못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구하는 데가 많이 없죠 응 사람이 그늘져서 마음병이 있어서도 더 못해 너네 어머니 인상 콱 그러면 더러워 수심이 콱 그래서 얼굴이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밝지가 않아 표정이 굳어있어 맞아요 그나마 저랑 동생 볼 때만 좀 웃으시고 응 그거 너네 때문에 사는 거였거든 세상 사람 아무도 못 믿어 너네 엄마가 너 붙들고 사신 거거든 너가 남편이고 너가 아들이야 근데 너네 어머니 병환은 있어 마음병에 그리고 몸도 여기저기 골골골골골 하고 맞아요 그게 걱정돼서 돌아가실 병원은 아니야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꾸 일을 못하셔 네가 단돈 한 푼을 쓸 거면 차라리 어차피 내 입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면 네 엄마 줘라 어? 그지 같은 새끼 데려다가 게임질이나 하는데 그 밑구녕에다가 입 쳐넣지 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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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끼가 옷이 없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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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옷 싸 달라고 해 게임 머니도 요것만 이렇게 해달라 그래 이딴 짓 하지 말라고 이 열빠졌냐 나 선생님이 왜 욕을 하는지 알아? 욕을 하는 건 마음이 쓰여서 그래 상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거든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욕도 안 해 측은하고 불쌍하고 거둬주고 싶어서 당신이 막 이렇게 감정을 싫어하시니까 자꾸 욕이 나오셔 그러니 선생님 하는 말에 너무 상처받을 거 없어 네가 이쁘다는 얘기야 측은하고 대견한데 네가 고생문을 만들지 않아도 사는 게 고생이고 쇠가 빠지게 일해서 거둬매길 식구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짐에 짊어지고 나온 너야 어릴 때부터 소녀가장이고 네가 어리강 때 한 번 제대로 못 피고 살았어 네가 어릴 때부터 어른들 등살에 진짜 네 나이 다섯 살만 돼도 동생 돌보면서 살았어 그게 측은하신 거야 할머니는 너무 불쌍하고 네가 가지고 태어난 것만도 이만큼인데 왜 그지같은 거를 끌어다가 개고생을 하고 앉아있어 이 골빈빈 년이지 사람이 자꾸 안 좋은 일을 겪고 자꾸 무언가 내가 목표하는 것을 허망하게 잃어버리면 아예 욕심도 안 나게 되거든 네가 딱 그 꼴이야 사람한테 욕심을 안 내 네가 네 아니야 아니야 네 나이 서른 둘 서른 셋 가면 그때 가서 그때 가서 내 초년 고생에 접히면서 바른놈 만날 일이 있어 그러니 그냥 부모님 손잡고 동생 의지하고 살아 직구석으로 들어가 동생한테 가든지 뻘짓하지 말고 알았어 네 그래